우유 아침에는 우유를 항상 마셔요. 아침에는 우유를 항상 마셔요. 운동 운동을 할 때는 머리카락을 묶어야 돼요. 웬일 웬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출근하시나요? 웬일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출근하시나요? 배가 아프면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배가 아프면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요. 동생은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생은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김쌤 한국어 김쌤 한국어 김쌤 한국어 김쌤 한국어 김쌤 한국어 김쌤 한국어